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정혜용입니다 지금 이제 막 홈트레이닝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어요 어 제가 이번에 지금 참 어려운 시국인데 pt샵 오픈을 결정을 하고 얼마전에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오늘 또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열심히 지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음 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고정 지출이 생기잖아요 현재는 그런거 없이 사실 조금 마음 편하게 꾸준히 프리랜서로 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샵을 차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뭐 샵을 대관을 하고 오니까 조금 회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픈하는 건 아니구요 제 회원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 원하셨던 목표 있잖아요 그런거를 조금 이루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pt샵 이제 오픈하는 과정과 음 여러가지 저도 pt샵 오픈 처음이어서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또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구요 채널 많이 구독해 주셔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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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